리아야, 그런데 너는 오늘 학교 안 가? 네. 왜 안 가는데? 학교 개그 기념일이에요. 그래, 흠. 어? 아, 아빠, 아빠, 리아야, 리아야, 리아야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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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, 리아야, 리아야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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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. 르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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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니아. 아, 미호야 천천히 말을 해 봐. 뭐, 뭐 하는 거야? 빨리 밖으로 나와봐요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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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가 또 뭘 뽑았나? 뭔데? 이거 아빠! 리아야! 내가 이거 뽑았지롱! 뭐야 이거? 아빠 이거 호버보드라는 거예요. 호버보드라고? 우와 진짜 멋있다. 리아야 이것 좀 봐라. 나 방금 큰 선물 상자에서 뽑았다. 리아야 왜 그래? 아빠 부럽다. 리아야. 리아가 이거 너무 갖고 싶은가 봐요. 아빠 빨리 뽑아줘. 나도 저라고 필요하단 말이야. 너 저번에 유니콘 뽑은 거 기억 안 나? 그때 전 재산을 탕진했잖아. 아빠 우리 집이 아무리 알거지라도 아기들의 이 사리사용을 채워줘야 된다고. 알았어. 그럼 이 호버보드 싸지? 사는 거 아니고 이번에도 뽑기예요 아빠. 또 뽑기! 나 똥손인데! 아이고! 그래 가자 얘들아. 뽑기하러 어디로 가면 돼? 산타 할아버지한테 가면 돼요. 산타 할아버지?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저번에 유니콘 뽑다가 안 나온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? 이번에도 제가 잘 뽑을 수 있을까요? 걱정이 큽니다요. 미호야 넌 근데 왜 이렇게 돈이 많아? 아빠! 저는 입양하시고 1년 넘게 했어요. 아 그래. 안에 뭐가 있나요? 어 이렇게 쥐도 있고 카트도 있고 어 이거 이런 것도 있네. 그리고 이거다! 레전더리! 우와. 그니까 확률이 제일 비싼 거가 4%밖에 안 돼. 4% 확률로 나오는 건데 나올 수 있을까? 이거 봐라. 나는 호버보드에서 춤을 춘다. 리아 이거 봐라. 리아 너 이거 못하지? 너도 호버보드 뽑으면 할 수 있어. 아빠가 해주시겠지. 근데 아빠는 유니콘도 못 보셨는데 할 수 있을까? 리아야! 리아야 아빠 뽑아줄게 걱정하지 마. 믿고 있어. 아빠. 현질 할게 현질. 그럼 되지? 자 간다. 빨리 현질해. 자. 나 용하는 거 아니야? 괜찮겠지? 괜찮아. 아빠가 미호는 있는 거고 우린 없는 거니까. 잠깐만. 여러분들 잠깐만 구매 좀 할게. 현질 좀 하고 올게. 카드가 어딨더라? 리아야 뽑아줄게. 10만원 지르면 되겠지 뭐 10만원. 어? 진짜? 100만원 질러줘. 100만원? 자 리아야. 리아야. 아빠가 현질을 했어요. 너를 위해서. 나 호버보드 뽑아줄게. 오 신난다. 아니 리아야. 너 진짜. 니가 돈 모아서 니가 해야지. 그래. 조용히 해. 딱밤 때리기 전에. 미안해. 이 상자가 제일 확률이 높은 거지. 제일 큰 거니까. 구매하기. 자 흔들어 보자. 느낌 있나? 어? 흔들흔들흔들. 어? 들리는데? 이거 들린다. 나도 들어볼래. 오케이. 자 간다. 과연? 귀여운 피자 희귀에요. 희귀. 희귀다 희귀. 아빠 이런 거 말고. 걱정하지마. 자 간다.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. 아. 부메랑. 부메랑이다. 그거 하면 고급. 고급이다. 그래도 고급. 간다. 호보보드. 아 호보보드. 그거는 이제 희귀. 호보보드 호보보드. 니아야. 어때 어때. 아이고. 그래도 아빠 그거 초 희귀에요. 초 희귀. 초 희귀니까 31%네. 31%의 1% 확률으로 나왔어. 오 재밌는데. 중형의 거인 놀이 할 수 있어요. 와 재밌겠다. 하지만 호보보드를 꼭 꼽겠어요. 니아야 어때. 느낌 어때. 있는 거 같아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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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호보보드다. 이거. 오케이. 간다. 도라이몬 그거 같다. 대나무 헬리콥터. 대나무 헬리콥터. 대나무 헬리콥터. 니아야. 이번엔 니가 흔들어 볼래. 네. 내가 줄게. 그러면 상자를. 안되겠다. 너네들한테도 하나씩 선물로 줄게. 아. 그래요. 한 명씩 뽑아봐요. 우리 동시에 흔들어보자. 자 들어. 들어. 오케이. 흔든다. 하나. 둘. 셋. 풀어주세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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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하하하. 으하아아아. 으하아아아. 오케이. 이번에도. 사보고. 이번에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. 깔끔하게 가자. 그러면은. 저는. 여기. 여기 위에서 그래도 할래요. 아무데서나 하기 싫어요. 오케이. 거기까지 한다고. 오케이. 여기서는 되겠어. 오케이 좋아 흔들어봐 리아야 내가 니 호보보드 뽑아줄게 호보보드 뽑아주세요 오와 그래도 이거 나왔네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거 초휘기 나왔어요 그래도 초휘기 30 몇퍼였죠 31퍼 리아 너 어딨어 저는 호보보드 앞에 있어요 호보보드를 타면서 오케이 가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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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이야 아 끝났다 끈 휘기 리아 기분이 안 좋아보여요 아빠 빨리 흔들어요 타 리아야 타 너도 타 유모차 합체다 유모차 합체 아직 아빠는 상자가 많이 남았어요 오우오 어? 어? 그거는 이제 펜 목줄 펜 목줄 가현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equally 4% 확률로 호버모드가 아빠 그거 진짜 리아 줄거에요? 아 리아야 오오? 리아야? 오오 아직 상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다섯개 남았거든? 오오 제가 뽑을래요 제가 뽑을래요 아 그래 그럼 니가 네 개를 줄게 내가 니가 한번 뽑아볼래? 자 가자! 후보보드! 돌려돌려 돌림팡! 과연! 아! 왜! 돌려돌려 돌림팡! 돌려돌려 돌림팡! 아! 아! 아 진짜네!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! 아빠 제가 이럴 수 있을 거야 가자! 제발! 가자! 수영 뽑기! 허연? 어? 닭이다 ㅋㅋㅋㅋㅋ 아 아빠 우리 갈까요? 리아야 일로와 일로와 실망하지 말라고 자 자 리아야 주시는 건가? 미화야 우리 집에 갈까? 아! 아 네! 우리 빠르게 가자! 야! 리아야 넌 걸어와! 리아... 리아야? 안녕! 걸어오도록 해!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리아야 어디갔어? 약속했으니까! 줄게 줄게 자! 자 가져가! 자! 됐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아는 죽겠다! 공짜로 주는 거야! 폼오버드 이거! 아빠가 전재단 써서 뽑은 거야! 그래 아빠가 실수로 미끄덩이에서 거절누리시진 않겠다! 했지! 자 타봐 타봐! 신나는 라이딩 실력을 보여줘! 가자! 가자!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호모모드 뽑았네요! 감사합니다! 안녕행! 짱ximAL 안녕!